음악 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보호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잘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도 좀 쾌청하고 요새 전반적으로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오늘 시험 보기도 굉장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영역별 시험을 다 치르고 라이브를 이렇게 보러와서 당일날은 좀 되게 피곤한 감도 많을 텐데 라이브 총평을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성실성이 잘 갖춰진 그런 학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리학원 총평을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다른 영역들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물리학원 시험은 역대급이라고 하면 조금 과장된 건가요? 역대급으로 좀 쉬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문항의 어떤 배분 단원별 배분 또는 출제 유형 상의 어떤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난 문항도 없었으며 또 물리학원에서 조금 시간을 좀 잡아먹을 만한 계산량이 좀 많은 킬러성 문제들도 거의 이제 발견되지 않았죠. 또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시험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4페이지 시험지에 문항 3개 실려있는 시험지는 저는 이제 이번 교육과정의 수능에서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백도만큼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만큼 조금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던 그런 시험이다라고 여겨지고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것이며 또 여름학습, 이제 남아있는 여름학습 또 9월 모평까지의 어떤 그 과정 한 두 달이 좀 넘게 남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또 설계하고 실천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서 짧게 총평 분석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는 거예요. 문항별, 대단원별 문항 배분도 정석적인 출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원 1단원에서 9문항이 나오고 대단원 2단원에서 6문항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 파트에서 5문항 이 공식도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계산량이 많이 좀 포함된 보통 우리가 이제 18, 19, 20번의 그런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는데 고난도 역학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계산량 측면에서 이제 킬러 문항은 없었다. 또는 참신함 측면에서도 그런 문항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기출 유형을 얼마나 잘 채화시켰느냐 기출 유형은 여러분들이 상반기 내내 학습을 했을 테니까 딱히 신경영 문제를 겨냥해서 엔젤을 많이 풀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출 문제만 좀 반복해서 열심히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이 매우 무난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아직 당장 채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것도 너무 높게 얘기해도 학생들한테 좀 비난 아닌 비난을 받기도 해서 적정선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1등급은 한 4, 6에서 한 4, 7 그 다음에 2등급이 한 4, 2, 4, 3 4, 4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등급이 3, 8에서 한 4, 0 뭐 이 정도 컷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등급 컷은 얘네들은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 뭐 50컷까지는 아니어도 최악의 경우 뭐 48컷 정도도 가능한 구성의 시험이 아니었나 다만 이게 수능에 나왔으면 시기 보정을 좀 해야 되잖아. 수능에 이런 수준의 시험이 나왔다면 100% 50컷입니다. 그런 사고는 수능에서는 안 낼 거라고 믿습니다만 다만 지금은 아직 이제 반환점을 돈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크게 의미는 없죠. 조금 이따 채점 서비스 집계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컷은 전반적으로 좀 높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주요 문항이라고 할 거를 참 꼽기가 애매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지 갖고 계시다면 기억이 나신다면 12번 12번 같은 경우는 전기력 문항이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전기력 합성 문항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였을 거예요.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는 여태껏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A전화를 이동시켰잖아. 나머지 전화를 고정시키고 A전화를 이동시켰을 때의 변화량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량 체크를 기본으로 해서 힘 변화량을 가지고 A의 부호 또는 B의 부호를 결정했었어야 된다는 거 힘을 상대값으로 표시하고 합성 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팁이긴 합니다만 모든 전기력의 합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에는 A, B 사이에 작용하는 또는 B, C 사이에 작용하는 또는 A, C 사이에 작용하는 각각의 전기력을 판단했었어야 되는 매우 기출 유형에 충실한 무난한 문제였는데 그래도 중위권 이하 학생들 3등급 이하 찍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부담스러운 유형이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아직 기출 유형에 완전히 숙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가 자기장 파트였잖아 자기장 중첩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거기 이제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어떤 점근선 점근선의 의미를 가지고 부호 결정, 방향 결정 전류의 방향을 결정했었어야 되죠 뭐 아니 나는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사실 점근선의 의미만 가지고도 A, B, C 도선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 결정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자기장이 0인 지점의 의미를 잘 고려하다 보면 뭐 각각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대소관계 같은 것들도 무난하게 평가할 수 있는 뭐 여태껏 출제됐던 기출 유형 중에서도 한 중상급 또는 중급 평균적인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거의 계산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자기장 중첩이나 전기력 합성에서 무턱대고 변수 설정에서 계산부터 이제 막 윽박지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19번은 이제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결국 A, B, C의 한 덩어리 A, B, C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뭐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체크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질량비로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B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B가 결국에는 질량에 의존하잖아요 질량비로 분배해서 각각의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을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쓰면은 니은 번 답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실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과정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알아두라고 했었잖아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통해 니은 번 답지를 조금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어쨌든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체크하고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이 문제에서는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다라는 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B의 R자인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단 한 줄 계산으로 니은 번 같은 것도 계산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평상시에 연습을 잘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평상시에 3페이지급 문제입니다 보통 포지션상으로는 3페이지에 뭐 한 14번 15번 정도의 포지션에 출제되던 역학계 문제가 20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늘 접하던 주제 중에 뭐가 누락이 됐냐면 누락된 게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좀 느끼죠 20번이 보통 그렇잖아 마찰 구간 같은 거 군데군데 설정해두고 분리 폭발 상황이나 충돌 이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및 손실식을 고려해서 약간 계산량이 좀 있는 그런 문항들이 20번에 고정 주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상당히 순화된 거죠 그냥 역학계 역학계 상황에서의 운동방정식 문제잖아 굉장히 편했죠 사실 뭐 시를 끊거나 하지도 않았어 그냥 A, C 자리를 바꿨고 그 다음에 가번 상황에서 장력을 제시했으니까 가번 상황에서의 가속도 그리고 가나 상황에서의 가속도의 비율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F는 MA 두 번 쓰면 끝나요 복잡하게 풀 것도 없어 계산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20번 포지션에 들어갈 만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상황만 딱 보고서 아 이제 뭐 여름방학 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기출만 드립다 파도 괜찮을 거다 라는 또 그런 상황으로 좀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태함에 또 여러분들이 뭐 9월이나 수능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거거든 어쨌든 6월은 6월이죠 9월 상황이나 수능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요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표준적인 상황에서 뭐 이런 것도 빠졌고 그 다음에 충돌 문제 난이도가 매우 쉬웠거든요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충돌 문제가 이렇다 할 수준 그러니까 보통 요새 이제 트렌드라면 뭐 운동량 보존과 충돌 위치를 고려한 또는 운동량 보존과 상대 속도를 고려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보통 다중 충돌 상황으로 조금 복잡한 계산이 가미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거의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고작 뭐 실험 자료 해석하는 2페이지 문제랑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벽면 충돌을 고려하는 좀 형식적인 충돌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 충돌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게 이번 어떤 시험의 대표적인 특색 중에 하나인데 난이도가 낮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 또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변화할 수 있고 난이도도 올라갈 수 있고 유형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어쨌든 6월 모의평가는 좋게 해석해야죠 아직 우리가 뭐 실력이 완성되는 시기도 아니고 또 충분히 엔젤을 많이 풀고 실전모의고사를 연습한 어떤 실전적인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그냥 상반기 학습을 점검하는 그런 정도의 의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의 학습은 이 정도 수준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평균적인 난이도 하지만 또 플러스 알파 기출 유형에만 시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름 학습의 어떤 설정 계획 설정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 뭐 지우진 않을게요 기본 유형에 대한 숙련도 그러니까 이제 기출 유형이겠죠 기출 유형에 대한 숙련도를 충분히 끌어올려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지식형 문항들도 굉장히 대표성이 있는 문항들로만 구성돼서 교과서를 정말 구석구석 꼼꼼히 봐야 될 필요까지도 없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좀 염두에 두고 전통적인 킬러가 출제됐던 충돌이라든지 또는 뭐 특성대성 이론이라든지 전기장이나 자기 전기력이나 자기장 중첨 유형이라든지 뭐 역학계 유형 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및 손실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의 핸디캡이 될 수 있는 뭐 연력학 파트라든지 전반사 파트라든지 PN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 구성이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9월까지 가보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여름학습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를 좀 높이고 범위를 확장해서 이런 거 없이 이번에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도 않겠지만 조금 좀 나태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긴장감 잃지 않고 여름학습을 좀 설계하고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6평이 끝났으니까 사실 뭐 반성할 만한 또는 상반기 학습을 되게 비판적으로 좀 고찰해 봐야 될 만한 그런 난이도 그런 구성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서 기존 기출에는 나왔었는데 누락된 부분 또는 기존 기출의 어떤 평균적인 형식과 난이도를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고 학습을 이어나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평 총평 물리학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여타 이제 이후에 해설 강의는 이제 내일 올라올 겁니다 해설 강의 전문학 해설 강의와 이후에 여름에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